안녕하세요 수원을 사랑하는 남자 로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악력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 제품인데요 두 제품 다 제가 5년 이상 사용했던 제품들입니다 요게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 요게 한 10년 정도 쓴 제품인데 보통 악력기를 그동안 한 5개 이상 사용을 했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되면 요기 플라스틱 부분이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버리거나 뭐 그런 일도 많았고 또 지금 이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전부 이제 쇠로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고해서 샀는데 뭐 이거나 그 다음에 이거에 비해서 요건 많이 안 하게 되더라구요 하기가 힘들어서 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쇠기별로 해서 한 2, 3개인가 샀는데 지금 제일 약한 거를 아직 마스터를 못 해가지고 다른 게 더 센 거는 그냥 지금 어디 보관해 두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제품이 이제 여기 플라스틱 된 거는 요런 부분들이 깨지기도 하고 뭐 이쪽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부러져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동안 악력기를 한 5개 이상 사용해 본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이 이거 하고 요 제품입니다 두 제품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은 보통 이제 집에서 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크기도 좀 크고 그 다음에 무슨 총 같이 생겼는데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무게도 좀 있어서 주로 집에서 쓰구요 요거는 그 가볍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자꾸 손에 들어가고 뭐 주머니도 이렇게 좋아서 밖에 나가거나 그럴 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손가락별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무게도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세기별로 해가지고 어 색깔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힘이 세신 분들은 좀 센 걸로 하고 또 힘이 좀 약하신 분은 약한 걸로 하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3개 이상 어떤 세기별로 나와서 자기 악력에 맞는 거대로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품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한 제가 생각할 때 2, 3만원 정도 주고 산 걸로 기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구 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골프 하시는 분들도 비거리를 향상시키려면 악력이 세지면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런 악력기를 평소에 뭐 TV 보면서나 아니면 컴퓨터 할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애용하는 제품은 제품입니다 요새는 이 제품을 주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뭐 한 5년 이상 사용을 해 봤는데 고장도 안 나고 처음에 사용했던 그 성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